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자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김광수 선생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또 선생님하고 나눠야 되는데요 제일 지금 논쟁거리가 되는 게 논란거리가 되는 게 경찰의 폭력 진압 문제입니다 사정없이 그냥 한창민 국회의원을 끌고 가고 아니죠 집밥이 없던데 또 이제 민주노총하고 싸움 붙고 경찰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당연히 옛날 기업을 되살리게 하죠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 전에 시위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대학 들어간 게 1978년인데 네 그때 그 뭐 6월 뭐라고 그러죠 유신반대 시위가 처음으로 크게 열렸었어요 아 근데 저는 뭐 신입생이 뭣도 모르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그날로 잡혔어 하하하하 남대문경찰서에 가서 좀 살다 나왔는데 네 그때 오히려 지금 이 시점까지 시위를 모든 시위를 다 나온 거예요 아 시위할 필요가 없는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세상이 왔으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잘못되거나 그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하자면 한 40년 동안 시위장에 있었잖아요 그게 세상이 꼭 나빠서 시위를 했다기보다 시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어 왔구나 해요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78년에 유신반대 시위라는 것도 정권은 그러니까 권력은 언제나 타락하기 쉽고 독재화되기 쉽고 또 샛길로 빠지기 쉬운데 한국인들은 다른 저개발국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거리에 나와서 수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우리는 폭력시위 방어하고 무슨 건물 때려부시고 이런 거 없잖아요 정말 광주 때 살기 위해서 저항한 거 외에 모든 것은 평화시위여서 한국은 자랑스러운 역사죠 심지어 3일도 만세운동이 만세하는 거지 맞아요 하여튼 그런 역사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왔고 지나간 시위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위의 기억이 있어요 그건 뭔가요? 두 번에 걸치는데 1987년 6월 항쟁 모든 시민이 정말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됐던 시위 그리고 박근혜 퇴진 시위였어요 맞아요 박근혜 퇴진 시위는 동창회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가면 뜻밖의 사람을 만나 30년 전 옛날 알던 옛날 헤어진 여자도 만나고 그래요 거기서 만나자고 또 약속도 하고 왜냐하면 그런 일이 가능한 게 모두가 나와서 그렇거든 웬만한 사람은 다 나오니까 특히 시위장 같은 데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광화문 시청합 시위장이 만남의 광장이 되고 그랬어요 그 기억을 갖고 민주정부 다시 한번 시민의 정부라고 세웠는데 효능감이 많이 떨어져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시위 동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다시 엄혹한 시기를 맞아서 당연하게 뜻 있는 사람들은 거리로 나오고 그걸 막아온 유수한 전통을 가진 경찰은 정말 기법이 다양하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밀고 노하우가 대단하더라고요 시위 많이 가본 사람은 저절로 알게 되죠 왜냐하면 시위 앞에 있으면 모르는데 저 뒤에 있으면 그 경찰들이 이제 무선 마이크를 통해서 무선하는 거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을 갖고 있죠 지금은 어떤 단계일까 보니까 시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죠 수 제가 시위장에 웬만하면 나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머릿수 하나 보태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 그게 10만 20만이 나오는데 내 머릿수 하나가 뭐냐 뭐 의미하냐인데 저는 속죄하는 기분 같은 거거든요 내가 사회를 위해 역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요즘은 그냥 윤석열 정권이 허도 문제니까 말을 좀 보태고 있지만 나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그 소위 속오지만 몸빵 하나를 못한다면 난 나쁜 놈이야 몸빵 몸빵 그러니까 머릿수 하나 보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시위가 또 즐겁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지난주 토요일날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나갔었어요 네 저도 나갔었어요 아 그것은 못 뵀네 워낙 많으니까 그것은 많이 만났는데 아 그래요? 박진영이가 저기서 아 막 이러고 하여튼 요즘은 소수이기 때문에 시가 행진을 하잖아요 한 바퀴 돌잖아요 완음은 행진이고 뭐가 없죠 하여튼 삥 도는 과정에서 명동 지나갈 때는 하이라이트거든요 네 외부인이 많아서 우리를 쳐다보면 사람들이 크히 시위라는 거지만 특히나 이제 서양권 외국인들이 이게 뭐냐 그래갖고 이렇게 핸드폰 들고 막 처리하고 우리가 막 저 사람들을 처음 보니까 네 그런 거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시위의 양상은 아주 초초초기죠 지금 정도면 늘 뜻을 갖고 있는 뭐 표현이 그렇지만 애국 시민들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오지 않을 법한 분들이 이제 많이 합세해 주면 그때부터는 전국이 급변합니다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걸 막으려는 거죠 그걸 막으려는 거죠 얘네들이 네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 거구나 네 저 패면 근데 일반 시민을 바로 패기는 좀 뭐하니까 이게 노조 사람들은 만만한 거예요 아 나쁜 놈들 네 그때 민주노총 본보기로 이제 패고 몇 명 잡아가고 했는데 그래도 10년 전에 한국 30년 전에 50년 전에 한국이 계속 달라서요 지금 경찰이 시위에 나온 시민들을 그렇게 막 다루지 못할 겁니다 옛날식으로 그래요 아니 그러려고 봐요 이게 SNS를 통해서 바로바로 전파되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 화면이 필요 없을 만큼 바로바로 포착하고 한국의 비중도 높아졌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 바로바로 나가는데 지금 트럼프 정권이 이제 곧 들어섰는데 시위가 막 아수라장이고 사람 막 뭐 뽀개지고 망가지고 잡혀가고 이 사진 막 나와 보십시오 이 정권은 가뜩이나 미국하고 지금 좌불안석인데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상대도 안 하고 만약 트럼프가 방한하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대툰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현 정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경고하는 행동은요 트럼프가 방한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만나겠지만 그 사람 누구 만나냐예요 이재명을 만나겠구나 옛날에 카터가 박정희를 몰아내려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화를 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온 다음에 김영삼 만났다고 맞아 기억하시네요 그게 액션이에요 뭐 아직은 그럴 단계로 무르익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시위가 엄청 격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방한하면 이재명 대표를 공개적으로 만납니다 아니면 최소한 대사관으로 초청을 해갖고 만납니다 트럼프는 그럴 사람이죠 네 그럴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뭐라도 좀 이만큼이라도 기여하고 싶고 또는 이 세상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토요일날 무조건 순회문에 나오는 겁니다 추워요 근데 앞으로 추워지잖아요 선생님 아 뛰면 힘나요 힘나요 시위장에서 춘 거 봤나 오히려 덥죠 열기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하니까 근데 모두들 기대하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무도한 현실 앞에 열기가 참 생각보다 약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박근혜 시절을 돌아가 보면요 정윤의 문건서부터 출발점으로 삼잖아요 네 2년 걸렸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구나 맞죠 정윤의 문건 그때부터 2년 걸려서 퇴진한 건데 이 정권은 2년 걸리면 안 되죠 내년 봄까지 끝내자는 건데 스케줄을 보면 가장 좋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세요 지금부터 전개될 가장 좋은 그림은 뭐냐면 무슨 수를 쓰든 정말 민주당 협잡을 벌이든 정말 한동훈하고 짝짝꿍을 하든 무슨 수를 하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킨다 통과시킨다 그러면 특검이 한 특검이 진행돼요 한 달 두 달 진행돼요 그 사이에 탄핵 발휘를 한다 아 그렇지 그럼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탄핵 발휘를 해요 그러면 특검은 진행되고 탄핵 발휘는 돼서 대통령은 직무정지인 상태에서 헌재는 심의에 들어가면 이때 정말 모든 시민이 거리로 나와줘야 돼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에요 가장 중요한 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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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우리가 폭력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웃기는 얘기를 해서 비난도 많이 받는데 시위장에 옷 좀 좋은 거 입고 와라 그 등산복 입고 오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특히 내 또래 할아버지들 시위장에 깔끔하고 잘 차려입고 나오세요 그래요 그래야 저들이 무서워합니다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뭐 막 몸빵할지도 모르니까 막 입고 막 나와서 이게 아니에요 보는 눈도 있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거기서 다 친구 새기고 친구 만나고 여자 사귀는 거거든요 네 이상하죠 근데 그런 일 실제로 많아요 왜 혼자 나가라고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단체로 오면 안 좋은 게요 끼리끼리만 다녀요 아 그렇지 맞아 근데 시위장에서는 누구하고나 대화하잖아요 옆에 안 있으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막 얘기하잖아요 동지야 동지 네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은 가서 짝도 만나고 외로운 사람은 시위장에 나와라 대신 잘 차려입고 나가서 잘 차려입고 외치면 그 기분도 달라요 어쨌든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탄핵발이 특검이 진행 중이고 탄핵발이가 된 와중에 뭐 탄핵발이를 조국혁신당에서도 빨리 하자고 그러고 다들 그러지만 네 멈치도 멈치도 않는 게 그놈의 역풍 걱정이잖아요 왜냐하면 호된 역풍을 우린 경험을 했거든 그게 반대쪽 노면 탄핵 때 아 그땐 좀 달았지 노면 터무니없는 탄핵을 해버리니까 정말 열린우리당이 그냥 뭐 대승을 해버리는 거대한 탄 거대한 역풍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누가 생각해도 이게 설사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즉 기각이 돼도 역풍이 올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건 여론조사 지지율부터 말하는 건데 이게 체감적으로 이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을 찾는 거는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찾을 도리가 없는 게 모든 분야를 잘못한 거고 네 경제 뭐 안보 교육 무슨 뭐 하여튼 우리가 분야를 따지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 역풍을 불러일으킬 사람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헌재에 대한 비난만 더 커지겠죠 이건 자신감을 가지도 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무슨 예견을 하는 게 아니라 체감으로 느껴지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특검 통과인 것 같고 특검을 압박하기 위한 시위죠 현재는 그리고 주말마다 이제 하는데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당 집회는 역시 안 돼요 지난 토요일도 보셨지만 민주당이 주최를 하니까 6시 시위는 민주당이 주최했잖아요 네 정형적인 당 행사 있잖아요 네 국회에 대한 맹세 애국가 재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그 다음에 당이 중요한 사람 쫙 국회에 대한 한마디 하고 소개하고 뭐 끝 그게 안 되거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민주당 좀 야단 치고 싶은데 그 민주당은 그래도 몇 뱀간만 당원이 있는 당비 걷는 당에서 그 마이크가 뭐냐고 내가 진짜 그날 너무너무 화가 났거든요 제가 있는 구간에서 이 에코가 너무 들어가서 왕왕왕왕 이래 갖고 말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뒤에 계셨구나 아니에요 맨 앞에 맨 앞에 그러니까 맨 앞에 뒷줄 맨 앞 섹션에 맨 뒤였는데 왕왕 야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갖고 일단 중간에 대열에서 한번 빠져나왔어요 저는 항상 아내랑 같이 갔는데 집사람은 뭐 편의점 가서 음료수라서 뒤로 오니까 또 잘 들려 그 뭐야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에코를 넣은 거예요 이게 밴드가 나오잖아요 네 네 음악 소리 좋게 하려고 그런 모양이야 근데 우리가 촬영 나가도 알지만 오디오가 항상 따라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운드가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 네 얘네들 오디오 체킹도 안 하나 그 왕왕 울리는 구간에서는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앞에서 뭐라고 떠드는데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뒷구간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여튼 명료하게 들렸거든요 그런 요즘 장비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렇게 왕왕거리게 옛날 50년대 2장 2장 연설처럼 들리게 그렇게 만들어놨냐고요 하여튼 이제 이제 국회에 대한 맹세 이게 이건 아니지 그러고 그 사회자가 여성분이 되는 누군지 잘 모르겠네 저기 누구예요 안기령 안기령 아나운서요 네 그분이 계속 뭐 경찰들은 그걸 물러나세요 물러나세요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경찰이 물러나 그거 찾은 반을 그냥 정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지 아니 거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 많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남대문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때리든지 경찰청장한테 때려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 하던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게 아니 그거만 텄으면 민주노총에서 텄거든 네 그걸 다 전차선을 가졌으면 대중들이 더 많이 나왔을 테고 더 많이 합리했을 거라고 네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차선을 어떻게 하거든요 수가 많아지면 다소가 없는 거예요 숫자만 많으면 그렇지 어떻게 하든지 길을 막든 차선을 열어서 이쪽을 방해하든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근데 지난 토요일처럼 당원 행사는 한 번으로 끝내셔야 돼요 맞아요 맨날 당원 행사하라고 그러면 누가 이제 안 나가지 시민들은 안 나가 이제 그거 일단 치료해 그럼 국회의원들 연설 정말 정말 못해요 그것도 최고의 한 명 아니라 다 시킨단 말이에요 어 근데 너무 못해 그 자리는 대정부 지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핵심을 선동적으로 반복하는 건데 가서 긴 소리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그냥 불평불반을 조금 말한 거고 아니 그건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조기 퇴진시키기 위한 시위만큼 조기 퇴진을 위한 행동 중에 시위만큼 현재 중요한 게 없거든요 맞아요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충분한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 양도 맞춰처럼 여론조사 반응으로 우리가 10%대 유지하고 시민항쟁으로 아주 본때를 보이면서 이렇게 압박해 들어가면서 정치권이 힘을 써야 이제 뭐 일이 되도 되는데 그러려면 말 그대로 시민항쟁은 시민이 주도해야 돼요 근데 현재 중심체가 없으니까 맞아요 왜 이렇게 느슨하죠 빨리 만드세요 아마 하고 있을 거야 매일 만나서 회의하고 있을 텐데 법민련 같은 시민항쟁 주도체가 만들어져서 시민사의 어르신들 저는 함세훈 신부님이 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제일 권위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함세훈 신부님을 정점으로 해서 밑에 민주당이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민주당은 이럴 때 엄청 겸손해져야 돼요 작은 세력들 있잖아요 동반열의 놀이라고 민주당이 맨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예요 그러니까 가령 법민주 시민항쟁 단체 이론을 하나 만들어서 함신부 같은 분이 맨 위에 있잖아요 그럼 밑에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들 쫙 있고 사회단체 쭉 있을 때 그중에 하나가 되라고 민주당이 그중에 무슨 중요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 정당들 7개 야당들 쭉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실련도 있고 경실련은 안 하겠지 참여연대도 있고 그중에 하나가 되시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 행사로 몰아가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좀 견인이 되는 행동이니까요 일단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굉장히 민주노총이라든가 촛불 행동이라든가 민주당은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자발적 시민들이 비조직적 대중들이 나올 수 있게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연히 시위의 중요한 변곡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최적 마침별을 찍는 연설을 하고 그렇지 그럼 이재명 대표 연설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한 어떤 지도부가 만들어준다 이러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체는 시민사회로 빨리 확보 이 현상은 과거에 우리가 독재정권도 겪었고 박근혜 때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국영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지방대학에서 경남대나 그게 무서운 거죠 퇴진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막고 있죠 경찬들이 뭐 난입해 왔고 또 끌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각 대학에 특히 지방대 중심으로 저는 특이할 만한 사실인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몇 개 대학을 했지만 외대나 한양대나 대부분 다 지방대 중심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현상은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슬프게도 우리는 중앙 지방 이거를 굉장히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모든 것이 있어 근데 균열이 지방에서 일어날 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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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속도로 이제 번지드를 하는 거고 잘 안 움직이든 지방이 움직일 때는 오죽하면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잖아요 부마항쟁이 맞아요 정말 야 그저 생각하면 저는 신문에서 봤거든요 부마항쟁의 원래 부산대학이 데모 안 하는 대로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생들이 이거 이거 짝툭딱둑을 보냈다고 이런 남자애냐면서 그 정도였어 당시에 그러니까 북영대에서 윤석열 퇴진 무슨 투표한다 하는 게 작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근데 좀 더 많이 날라야 돼요 요새 보면 진보 유튜버들이 참 열심히 해 주시고 정말 그분들이 유튜브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사명감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요즘은 처음 이름 들어보는 약간 서툴게 만드는 분들 자꾸 자꾸 나타나요 이게 이게 많아지는 건 엄청 좋은 현상이거든요 처음 듣는 사이트가 우후죽수로 며칠에 하나씩 생기더라고 그래요 제가 요즘은 이것만 보거든 그 말을 안 듣고 이게 돌아가는 걸 알려면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창민 의원 그 끌려나가는 장면 우리 정피디가 잡았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중간에 아니 여기서 잡았어요? 네 하여튼 간에 제가 말을 끊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험악하던 그런 게 자꾸 떠오르네요 북경대 학생들의 최지윤 투표 부산의 북경대뿐만이 아니라 한 7개 7개 대학이 그걸 했더라고 경남대로 옮겨 붙었어요 이게 서울로 와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 행위를 실어 날라서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뭐 정치 뉴스 썰 무슨 무슨 반장 뭐 많아야 엄청 많아요 그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북영대 이런 걸 그분들이 열심히 좀 날라줘야 돼요 자료 조금만 뒤집으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북영대에서 일어났다는 거는 호남에서도 반응할 것이고 그렇죠 이게 수도권으로 웃기지만 북상을 하는 거예요 수도권이 먼저 반응했어야만 될 일이 있는데 여태까지 안 그랬어 네 대학생들 특히나 이제 명문대라는 곳들은 제가 단언을 하는데 명문대 학생들 대다수는 윤석열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모르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모르고 비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자식을 도받기 때문에 알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옛날 부모였으면 저거 팠을 텐데 그런 건 못 해봤고 그럼 안 되지 아니 뭐 난 맞고 자랐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건 못하는데 자기 자신이 이미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많이 들었죠 참 슬픈 현실인데 정말 시야가 좁은 거거든요 큰 역사발전의 시야로 보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지가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지 맞아요 지금 조건 안에서 상층부만 차지하면 최고라고 보는 거죠 실은 자기들이 미래라는 생각 이걸 못하는 거야 자기들의 앞날은 20년 30년 후의 현실 속에서 펼쳐진다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대학생들의 동향이 옛날만큼 중요하지는 않죠 옛날은 대학생들이 역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같이 합세를 했던 건데 지금은 시민사회 영역이 훨씬 중요하죠 저희 아저씨 아줌마들이 세상을 만드는 때가 된 거죠 지금 50대 60대가 외로운 50대 60대들이 지휘도 할 겸 짝지 찾을 겸 좋은 일이거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짝 찾는 게 별게 아니라 다 끝나면 8시쯤 된단 말이에요 가면 근처에서 맥주 한 잔 건넨다는 얘기죠 맥주 할 때 많잖아요 아 네 주머니에 돈도 좀 많이 갖고 나가셔야겠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위가 생각보다 점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불이 붙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지방대에 있는 학생들도 움직이지만 시국선언도 지방대 교수들이 지금 더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도 특결만 사실 목포대학 인천대학 또 전남대 국립전남대 충남대 이쪽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대학사회 교수들 움직임이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항상 큰 영향을 미치는데 네 지금 전국에 모든 대학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어느 대학이나 새가 잘 안 모이는 데가 있고 잘 모이는 데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국가하고 사회하고를 자꾸 구분을 못하는 수가 많아요 국가는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산부도 있고 뭐 하는 체계잖아요 네 사회는 국가의 소속 같지만 별개예요 그래서 사회가 큰 나라가 있고 국가가 큰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회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예요 사회란 뭐냐 무슨 군인사회 학생사회 무슨 기자사회 각 자기 생존적인 사회요 네 모르실 리 없지만 제가 괜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회가 국가의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선진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령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방송국의 사장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방송 논절을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강한 거죠 네 네 그런 중에서 지식인 사회의 동향은 옛날만큼은 아니죠 옛날만큼은 아니죠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지식인 사회의 동향이 언제나 뭔가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는 이들이 말하는 게 정답이와 같은 어떤 판관의 역할을 해줘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유신 때에도 그때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될 때잖아요 그렇죠 교수들의 시국선언 같은 거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 시국선언하는 교수들의 문장을 읽으면서 자기를 정리하기도 하고 마음을 여미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학 사회에 있는 중에 한국의 그 험한 현대사를 몸으로도 겪고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을 텐데 타이밍이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학생들의 시민사회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가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바글바글하면 10년도 가는 거예요 이게 모이고 모여서 빵 터져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분실의 방법은 단 하나야 많이 모이는 거예요 나와야 돼 그냥 쪽수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뭘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많이 있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여러 번 체험을 했죠 네 거기에 이제 이념, 지속성, 지휘부 여러 시위를 설명하는 논리들이 있어요 옛날에 많이 하던 얘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둬야 될 거는 쪽수가 많아서 쪽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가령 태극기 부대도 100만 시위하고 그랬어요 그랬었나요? 네 좀 과장이겠지만 그런데 그걸로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흩어져 있어요 그때그때 황교안도 등극시키고 지금은 김무술을 또 등극시킨다며요 그런데 그들은 이해관계 그들끼리 내부에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끼리 내부에 돈벌이에 너무나 혈안이 돼 있어서 맨날 스스로 싸우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위력으로 발휘되지를 못하고 그냥 그 둘러싸인 태극기들끼리의 그냥 난장판으로 끝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적어도 시민사회는 그 배경에 민주당이 있어요 집권할 세력 네 그리고 뚜렷한 리더 이재명이 있어요 그들이 너무 전면에 나오지 말라는 거지 시위에서는 그들은 정치 영역에서 움직여야 이게 구분이 돼야 좋다는 거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위장에 나온 사람들이 현 무도한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어떤 결정적인 에너지 견유차 같은 역할을 하고 그걸 수습해서 안정된 시스템으로 다시 되돌이키는 데에는 민주당과 리더가 있는 결국은 이제 중착점과 꼭지점은 또 정치권에서 찍어야 되니까 그럼요 지금 이 싸움이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이 집단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들의 대응 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까요 아니면 균열과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그거에 대한 전망을 열심히 찾아 듣고 저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는데 이게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들도 늘 헷갈릴 거거든 매일 모여서 회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윤측의 대응이 지금 현재 온갖 논의가 있을 텐데 일단 제일 큰 변수는 역시 트럼프 당선이에요 아 그래요 트럼프 당선이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군사도발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전쟁 위험은 일단 우리 입장에서 봤어요 전쟁 갖고 장난치는 것은 우회적 우크라이나를 통한 우회적 군사 긴장을 몰아올라는 것은 빤히 보였잖아요 눈에 빤히 보였다고 네 근데 트럼프 앞에서 그 짓 했다가 나는 바로 작살 날걸요 그렇지 전쟁 도발 자체를 워낙 싫어하는데 난 또 트럼프를 이렇게 고마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러니까 안보 위기를 통해서 계염때려서 이 상황을 수습한다는 그 도박성 시도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곱이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 모르나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지지율 17%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의 합법적 폭력이죠 군과 뭐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탁 올라와서 윤을 떠받친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안보 위기는 그러니까 여러 대책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릴 얘기에 핵심을 단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이명박식 수습은 못할 것이다 그죠 산에 올라가서 긴밤지 세우고 아니 이명박 수습이 뭐냐면 자기 주장을 전면 철회하고 노선을 바꾸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광호병 시위로 집권 100일 계획이라는 정말 정말 무도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모든 걸 민영화하는 계획이었어요 빠른 속도로 석 달 안에 근데 그 당시에 명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뭐 반대 시위였어요 근데 내용은 네 그렇게 말하면 진보가 욕먹으니까 그 말을 못 한거지만 내용은요 대선 불복이었어요 그거 맞다니까 맞아요 나도 그날 거기 하루도 안 뵈고 나간 사람인데 아들 데리고 그 보수화된 아들이 그놈의 자식이 중학생 때였는데 그놈이 이렇게 보수화될지는 꿈에도 몰라 아빠가 너무 데리고 나가서 보수화됐구나 그러게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 이명박은 정책 기조를 전면으로 그때 우리는 비웃었거든요 근데 그냥 벽힙니다 비즈니스 플랜드리를 친사민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게 확 기조박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명박을 너무 이제 사악한 이권추구자로만 보니까 모든 것이 우스워보였지만 그렇게 우스워보였지만 그렇게 안 보는 시민들도 있는 거예요 이명박을 지지하고 그의 시장주의를 존중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사민 정책 전환으로 그때는 집권 1년 2년 안 됐을 때일 거예요 전면 전환하니까 수습이 되면서 지지율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40% 회복했거든요 그게 돼요 근데 그 정도의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윤석열 윤석열이죠 그리고 이미 타이밍도 늦었어요 2년 반 동안 사람들이 볼 만큼 다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들이 온갖 대비를 할 텐데 그 대비는 전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수습책이라는 게 바로 정책 기조 전면 전환하고 인적 세신하고 어쩌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거국 내각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들어오고 뭐 내각 가지세요 그러면 뭐 총리로 이재용 대표가 갈 순 없지 대통령 하셔야 되니까 김민석이 김민석이 총리를 하고 장관들 쫙 민주당 계획을 앉혀서 실질적으로 정권을 가져가고 대통령 목숨 보존 시키는 뭐 그런 타협책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할지도 몰라요 민주당이 받으면 안 되죠 안 받죠 민주당이 안 받죠 그걸 받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그 어떤 수습책이 나오건 간에 그 과거에 있었던 몇몇 사례와 같은 그 포지티브한 좋은 수습책이 마련될 여건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게 너무 없으니까 지지율은 바닥이야 경제환경은 어려워 미국하고는 이제 큰일 났어 일본도 그 메달지는 기시다도 사라졌어 글쎄 말이야 중국 러시아는 이 새끼 봐라 하고 감찰됐다 요 놈 이 새끼 봐라 이러고 있지 그 뭐 뭐에 기댈 거야 뭐에 검찰 하나 기대고 있는 거야 검찰 저거 있잖아요 제3번방 주술 거기 기대겠지 매일 그냥 어 근데 그 그 정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해도 안 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는 게 네 윤을 떠받칠 수 있는 꺼리가 너무 없어요 요번에 국감을 틈틈이 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사회가 그럭저럭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전 부처가 전 공적 공무원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부패했구나 그냥 판판이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맘먹고 하나 둘 셋 깨니까 아 그것보다 보면 정말 피가 피가 막 붉큰붉큰 솟아요 저것들이 얼마나 내가 내 세금 다 뜯어다가 저렇게 물 쓰듯이 해먹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처건 내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많이 해먹느냐 그 돈으로 어떻게 하면 해외여행 놀러가고 쓸데없이 쓰느냐 이야 지자체도 사실 똑같거든요 네 지자체 우리나라 축제가 한 개도 없었던 나라가 삼천 개래 그 축제가 전부 해먹는 거거든 전 부처가 지금 중앙 부처의 전 부처가 이야 그러니까 뭐 특활비니 특경비니 온갖 것들이 다 해먹는 돈이었는데 네 택시비 5억씩 쓰고 아니 뭐 그런 얘기는 뭐 하여튼 간에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윤을 떠받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너무 없다 공무원 사회도 시민사회도 심지어 외세도 누가 윤을 떠받쳐주냐 사실은 검찰 하나 믿고 동동 떠있는 검찰 하나 믿는 곳이 있는 것이고 검찰 하나 믿고 동동 떠있는 여러분 저 한 몇 개월 후에 윤 정권이 이렇게 내려갈 때 검찰이 갑자기 정의로운 수사한다고 역시 검찰에 이러지 마십시다 검찰이 이렇게 바뀔까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검찰은 바뀌든 안 바뀌든 검찰은 걔네들이 활복 자살을 하든 무조건 해체해요 무조건 해체라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지 말자고 우리가 그런 짓을 맨날 맨날 용인하고 또놈하고 또놈하다가 이렇게 또 미꾸라기가 된 이렇게 된 건데 검찰은 무조건 해체라고 감사원도 그건 너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대통령 직속으로 감사원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봤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국회 소속으로 바꿔야 되고 많은데 다른 건 다 토론하자고 하는데 검찰은 그냥 토론에 여지 없이 해체입니다 해체 그래갖고 기소청을 만들 때 현 검찰 구성원의 일부는 뽑아다 쓰겠지만 그들의 기수서열 싸그려 무시 맞아요 정확한 얘기 하셨어요 싸움 없애야돼 기수서열 그러면 대형범죄 어떻게 수사해요 이게 검사를 논리거든요 2년 반 동안 대형범죄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2년 반 동안 사회 비리에 해당하는 뭐 재벌 대기업들의 무슨 문제라든지 무슨 권력기관의 문제라든지 대형범죄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것들 정치 탄압만 했다고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된다고 이것들은 그냥 그냥 사회 악이에요 그냥 뭐 두말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정치권에 토론을 하고 어쩌고 문재인 때처럼 뭐 지랄 발광을 하고 그래서 안 돼요 그냥 해체요 해체 그 방법론은 뭐 정권을 가져오면 알아서 하시는데 하여튼 근데 그래서 검찰만 데리고서 동동 떠 있다라는 거 윤석열은 네 그거를 어떻게 그럼 없애야 되는 거죠 하 하 그 다음에 검찰 내부가 입안할 가능성은 안 보이는 거 같아 검찰 집단이라는 게 이것들이 그 섬세한 얘기 그 섬세한 얘기는 알았어요 일단 이거는 명태균의 수준으로 넘어가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도사 법사들이 하는 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근데 그건 어렵죠 어디서 뭐가 빵 터질지 우리가 그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대학생 하나가 고문받고 죽는 일은 쉬 일어났던 일이에요 과거에 말이죠 근데 박종철 이어서 이한열이 되는 거는 그들의 죽음보다도 그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그 시대의 환경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거기다 붙이는 거거든요 역사적 의미맥락을 그러니까 지금 똑같다고 지금 뭐로 뭐가 빵 이렇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빵 일어날 거다 그 왜 우리 가스 이렇게 쳐놓은 거야 가스가 치이 있어 성장만 그면 팍 붙잖아요 근데 뭐가 성장일지 모르는 거죠 제가 너무 섣부르게 상황에 대해서 좀 과잉되게 생각하는 측면이 일부 있어요 네 아직도 쟤들은 공무원 컨트롤을 할 수 있고 군 컨트롤을 하니까 쟤들이 거의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그 모습에 근접해 있다는 것은 뭐 장담할 수 있죠 언론도 거의 다 돌았었는데 뭐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직권 세문 내부에서 한동헌도 있고 말이죠 누구야 김종인도 있고 요즘에 형태균 때문에 부각한 이준석도 있고 뭐 이런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한동헌이 그냥 깨깨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그냥 너무 다행인 건데 한눈 안 되겠던데요 벌써 기회를 몇 번 놓치면요 그 다음번에 뭐라고 해도 그한테 신뢰가 안 가죠 결국 윤과의 차별화를 할 시점이 이제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수소 발로 찼어 네 이유가 있겠죠 같이 자기의 휘하 세력이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 어떤 평론가는 한동헌하고 따라서 무슨 일이든 할 진짜 그 밑에 두 명이래요 네 그렇죠 한동헌 누가 믿고 하겠어 진짜 네 두 명이래 두 명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 세력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이게 기회가 있으면 얘기했는데 한과 윤은 못 떨어진다예요 네 지금 사이가 나쁜 건 맞아 네 사실 나쁜 이유는 윤이 괘씸하게 본 거야 더 정확히는 김건희가 괘씸하게 본 거야 근데 한두 나름 성질이 있으니까 버티느라고 여기까지 아주 드럽게 왔어 근데 그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온 시점이 되면 둘은 붙어서 살아달라고 그러지 한이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뛰쳐나가서 보수를 평정해서 차기의 리더십을 이룬다 에이 아니야 안 될 것 같죠 안 돼 전혀 하는 꼬라지 보면 태생이 어차피 범죄공동체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잠깐 행동 개장하는 척 한 거지 윤이 한이 대목마다 꼬리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뭐 캐비넛이 그럴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댓글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보셔서 알겠지만 김건희 특검법도 그래 너 민주당에서 협상이 들어간 게 네가 관계된 거를 제외하고 두 가지만 할게 그게 도이치모터스하고 그 다음에 공천개입 그것도 안 했으니까 그것만 할게 나머지는 14개 수사장인데 그 두 개만 시작할게 이래도 지금 안 해 하나고는 아무 관계없죠 관계없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도 이러는 거는 뭔가 한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캐비넷이 있다는 얘기겠죠 서로 간에 있는 거예요 범죄공동체라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권 내부에서 다들 쳐다만 보고 있게 되나요 이 상황 자체에 막 위기로 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 숨죽였다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당에 그래도 목소리 내는 사람들 뻔히 한 10명이네 뭐 10명도 아니야 한 대명 있잖아요 다들 얘네들 어디 갔지 안 보여 안 보여 심지어 홍준표도 조용해 아 이제 목소리 내겠다 그 사이에는 명태균 무서워서 찍소리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끔가다 홍준표 명태균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뭐 홍준표 최측근이 명태균한테 뭐 1억을 줬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네 그 선물도 주고 뭐 당원 명부도 뭐 주고 네 근데 그 명태균이 이제 구속돼갖고 입 못 여는 상황 때문에 그때는 또 아 내가 말이야 뭐 이러고 옷 세우면 고소장 갑자기 내밀고 뭐 뭐 이러지 않을까요 명태균 하여튼 간에 어떻게든 구호상국과 설거에 딜 해 왔고 영장 치면서 명태균 변호사가 어제 TV에 나왔고 영장 밟으면 안 될 거다 뭐 이랬단 말이지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어 뭐죠 우리는 여권처럼 보이는 게 다 똑같을 줄 알지만 다 자기 위신도 있고 미래도 있고 체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법관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확 등 돌린 게 양 대법원장 양태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 행동은 이제 윤석열이 했지만 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인데 맞아요 양승태 처벌이 그냥 우리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뭐 재판 거래니 뭐 해서 위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판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리적 그 타격과 자존심 상처를 입어서 검사들이 이거 잘 만났다 가서 물어 뜯은 거 아니야 완전히 100명 정도를 네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우리가 검찰을 뭘로 규정하느냐 강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냥 행정부 소속 공무원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검찰은 스스로가 준사법기관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검찰로부터 분리된 당연하게 분리되는 거죠 분리된 그 사법부의 자기 존엄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기류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네 어제도 한 성남 FG 재판에서 검찰이 검사가 대행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다른 직업에 있는 사람이 온 거야 그러니까 퇴종 명령했잖아요 그걸 봤을 때 법원이 지금 말씀하신 자존감 검사들의 독자적인 자존감을 지키려는 판사들의 아 판사들의 근데 판사들도 개별개별 생각이 다르겠지만 또 그들의 집단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가 아무리 썩고 부패해도 그래도 믿고 기대할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 판사까지들도 다 김기현이나 나경원 같은 정치 이것만 기대하는 그런 막장이면 정말 우리나라 끝장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령 명태균 같은 혐의자를 구속적 부심으로 해서 풀어준다 이러면 사람들이 판사를 뭘로 볼까요 그렇지 이건 완전히 하 그냥 정치꾼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판사가 아니라 그렇죠 국정농단 사기꾼이거든 명태균이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정권이 몰리면 이제 뭐 법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여권들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마지막 발악이 그거일 텐데 맞아요 예 판사들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래도 제정신을 차리고 공정하게만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래도 나라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네 판사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 이재명 1심 선거공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누가 알리요만 뭐 당연히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중형을 때려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길을 팍 꺾어놓으면서 이재명에게 희망 없다는 걸 전파하려고 한다 네 그게 1순위겠지 네 정반대로 완전한 무죄 판결이거나 80만 원 이하 내려와서 검찰이 허를 찔린다 정확히는 윤석열이 허를 찔린다 아니면 그 두 판결 중에 다 무죄거나 아주 얕은 판결인데 단 하나만 살짝 100만 원쯤 걸어놓는다 그러면 출마불가야 이야 그러니까 처벌은 약한데 가장 사실 무서운 처벌이야 100만 원이 100만 원이 그렇구나 피정권권 박탈이 되는 거네요 네 셋 중에 뭘지는 저는 뭐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네 판사들도 상당히 정치 수사와 정치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환경을 고려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법 조문에 써 있는 걸 적용하는 걸로 아니지만 그거는 굉장히 기계적인 생각이죠 현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수용하느냐 대척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윤 정부의 위기 상황과 사회 전체의 이런 동요를 판사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사실 검찰이 건 혐의서부터 공소장 내용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맞아요 말 한마디 대선 토론회 여론조사에서 아니 그 한마디로 걸기로 가면 윤석열은 아마 100년형은 받아야 될 거예요 100년형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판사들은 그런 생각에 안 도나 글쎄요 뭐 내일모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우리 사회가 이런 법조 엘리트들이 지배한다는 자체가 좀 슬퍼요 그렇죠 아니 이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100번째 외친 걸 101번째 외칠게요 판사는 판사에 임용되는 순간 어떠한 선출직에도 다시는 영국이 나갈 수 없다는 선서를 시켜야 됩니다 영국처럼 그렇지 판사가 나중에 내가 국회의원 한번 할까 도지사 한번 할까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 판결은 전부 어그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정치환경이 건전한 나라에서 그런 거 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네 5년 단임제가 그래서 장기집권 막느라고 제도를 묶은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판사도 판사에 임용되는 기본 조건에 모든 선출직에 출마 금지를 한다는 서약을 하고 나와야 된다고요 검사 경우는 검사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건 5년 후 검사 퇴직 후 5년 후에만 출마 자격을 준다 만 해도 어느 정당에 선을 대도 그 사이에 많은 변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야료부리는 짓을 좀 덜한다고 근데 현직 지금의 판사들 중에는 진짜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럼요 예 그러나 나경원 김기현도 있는 거예요 틈만 노리는 거죠 국힘하고 선 닿아서 바로 출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냐 말이죠 판사는 정말 정권이 바뀌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출마 금지해야 되고 그런 나라들도 꽤 있으니까 네 우리도 선례를 따르면 돼요 오늘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중요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특히 대학생들의 움직임들 또 이제 지금 대중집회에 대한 탄압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향후에 이 촛불집회는 어디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든가 중요한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못다신 얘기 특별히 오늘 뉴스 코멘트에서 이건 해야 돼 나가서 택시 안에서 준비하신 얘기 좀 못다한 얘기가 아니라 한 얘기를 강조할 텐데요 네 다 아시겠지만 시위는 현재 시위는 우리는 소수가 건물 깨부시고 도로에 신나 불지르고 불지르고 하는 그런 시위 아니잖아요 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쪽수로 세상을 바꾸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 명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몸이 불편해서 질질 끌고 내가 박근혜 시위 탄핵 때 강아지 때문에 다리 부러져서 깁스하고도 나왔다 진짜 깁스하고도 나왔다 근데 중간에 너무 아파서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극 권유하는 거는 동창회도 데이트도 무슨 행사도 다 거리에서 하자 맞아요 그때 많이 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시위 한번 뛰고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저녁 몇 시에 어디서 와라 거기서 이제 모여서 하는 거죠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해외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도 그렇고 용산이 받는 압박감도 그렇고 우리는 폭력하지 말자고 아 그리고 그 얘기 빼먹으면 안 되네 어떤 거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무조건 그렇지 그거는 시위의 철칙이에요 그리고 맞는 거를 역사의 공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그거 찍어요 알아서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은 이제 두 각도로 오겠죠 저쪽에서 사주된 반대쪽에서 이제 백골단 같은 놈들 예를 들면 계획된 놈들이 와서 이제 폭력 선동하느라고 이제 주먹질을 시작하면 맞아라 맞아라 대신 기록을 계속 사진을 누군가는 찍어주겠죠 찍어 그럼 유튜버들이 찍어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은 그렇게 마구잡이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위대를 분산 이 기술이거든 그러면요 그걸 또 걔네들을 흐트리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다 지휘부에 있어요 시위 지도부에 아 그렇지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우리나라에는 시위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이름하여 김 무슨 수가 있던데 네 어떻게 하라고들 다 지침이 오니까 너무 경찰하고 그냥 빡빡 맞서진 근데 이제 경찰이 아직 그렇게 무더하게 못 해요 좀 지나면 무더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고의로 이제 협박 시민들 겁주느라고 그러는 행동을 하는데 아직 물태포차 이런 건 등장 안 했죠 곤복으로 막 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막 대가리 깨지고 피 흘리고 이런 거 아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대는 쪽수가 중요한데 저쪽이 물리적으로 때리면 맞아라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그럼 나가서 때리면 맞을 때 대가리 들이받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저 김갑수님 뉴스 코멘터리 나오신 지 한 한 달 정도 됐는데 나올 때마다 상황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상황이 지금 지금 시국이 그럴 때 시국이 그래요 나와서 이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진짜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얼마 전에 비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힘이 나요 글쎄 말이에요 처음 나올 때 이제 시니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죽상을 하고 나왔는데 한 주 한 주 한 주 일이 전개되는 거 보니까 좀 뭐가 돼가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뭐 좀 달라지겠죠 학생들이 좀 퇴직 투표 있잖아요 이게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수석권으로 우리가 왔으면 좋겠어 움직여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면 살구혁명도 대구에서 시작됐잖아요 대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시작해서 쫙 올라왔거든요 그때도 뭐 연고대 이 사람들 막 늦게 했어 늦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